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아이낳을 결심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주택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단순화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에 시장이 됐을 때 시작을 했던 장기 전세주택이 아이 수를 늘리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결심을 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발표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받으시고 그동안은 이제 아이가 있으면 가점이 있고 들어갈 확률이 높았죠. 경쟁이 워낙 치열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장기 전세주택을 20년 보장해드렸는데 신혼부부,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0년만 일단 보장을 해드리고 나머지 10년 추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을 걸 고려하기 시작하시겠죠. 가급적이면 같은 단지 내에 넓은 평수가 있으면 옮겨드리고 같은 단지가 아니라면 주변 단지에 동일 생활권 내에 마련된 장기 전세주택에 넓은 평형으로 아이 숫자가 늘어난 것에 맞춰서 옮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고려 요인은 주거입니다. 주거 환경이 이 정도면 아이를 낳을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전에는 출산을 고려조차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산층도 출산 계획 시의 주거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제로 소득이 생겨뿌게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